뭘 다시 찍어? 선생님도 오셨어요? 어 선생님! 전 저만 온 줄 알았어요 너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영화 찍니? 다시 찍어야 해 어허허허 그대로 놔둬 김부장! 아니 뭘 다시 찍겠다는 거야? 절마를 조금만 바꾸면은 아주 걸작이 나올 것 같아 걸작을 왜 만들어요? 그냥 하던 거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 나는 아예 캐릭터가 중간반도 바뀌네? 난 기가 쳐서 말도 안 나온다 아이고! 진짜 그게 공포물에 재난 그 괴기물까지 이게 진짜 가능해요? 공공부에 살면 우리 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용히 빨리 뛸다고 아주 색다른 장면을 만들어야 돼 딱 이틀이면 돼 조감독이 하루라고 했어 어? 저 드라마 찍으러 가야 돼요 시신할 이유가 좀 가혹합니다 세트 잡으러 폐쇄시켜 시민 꼬부쇄시켜 아아악 유리λά 아아악 aaa! dooo aldc 호캐 신 assim 겸드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.